수원시 갑의 여러분들 맨 위에 연무동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10.2% 미래통합당의 마이너스 9.3% 조원이동은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10.6% 미래통합당의 마이너스 10.6% 그 다음에 조원일동은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플러스 9.5%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의 마이너스 8.4%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수원시 권성구입니다. 똑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얼마 전에 검수완박법을 강행통과시키는 안건조정위에서 큰 역할을 했던 국회의장입니다. 사선의원 출신으로서. 똑같은 겁니다. 수원시 병입니다. 수원시 팔달구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상선거위는. 사전투표가 정상이고 당일 투표가 정상일 때는 0값을 중심으로 해서 기껏해야 여러분들 차익값이 3%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 이 값들이 여러분 얼마입니까? 수원시 병에서는 인계동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후보가 플러스 10.9%가 나왔고 미래통합당의 마이너스 10.5% 그리고 우만이동은 여러분들 민주당은 플러스 12.5% 여러분 그리고 통합당은 마이너스 10.4%입니다. 그리고 재동입니다. 재동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플러스 10.1% 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9.2%입니다. 수원시 팔달구 사례입니다. 수원시 권성구 사례 수원시 영통구 사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현대통계학을 근본적으로 다시 쓰더라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현상을 보게 되면 그 다음 뭘 하게 됩니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 이럴까?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한다는 것은 원인을 찾을 거 아닙니까? 원인이. 원인이 뭔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낸 원인이 뭡니까? 차익값 이꼴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인데 어느 한쪽은 비정상일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뒤에 여러분들 당일투표가 통상적으로 정상에 가깝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사전투표가 정상이면 정상 빼기 정상은 당일이 0이라든지 아니면 기껏해야 2% 내지 3% 정도 값이 나오겠죠. 앞에 게 비정상이기 때문에 10%, 15%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비정상 빼기 정상이 뭐죠? 10에서 15%가 나오는 거죠. 정상 빼기 정상은 당연히 정상적인 사전투표 빼기 정상적인 당일투표는 0이나 1%나 2%나 기껏해야 3%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론하는 게 뭡니까? 이 관찰 결과를 보고 이게 비정상 사전투표 빼기 정상 당일투표가 되니까 플러스 10에서 20%도 나오구나. 어떤 후보는 표를 빼앗긴 후보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나오겠구나. 그렇게 사람이니까 추론을 하잖아요. 의심을 한 것을 일종의 가설을 세우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가설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죠. 검찰이 수사 안 하면 안 밝혀지겠지만. 이런 기막힌 일을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대부분 분들은 대학교육을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대학교육을 못 받으셨더라도 대부분 고등학교 교육을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숫자는 고등학교 교육까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숫자는 빼기니까 차익값 이꼴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수원시 영통구에서 민주당의 박광원 후보는 광교 2동에서 플러스 12.8%, 광교 1동에서 플러스 13.2%, 영통 1동에서 플러스 10.7%, 원천동에서 마이너스 11.1%, 해연 4동에서 플러스 11%. 해연 3동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10.1%, 메탄 2동에서 플러스 11.1%, 메탄 1동에서 플러스 10.1% 이런 값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런 값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의 이야기입니다. 수원시 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원 후보가 아마 수원시 정의 투표자 수가 아마 십몇만 정도 되겠죠. 그럼 두 그룹으로 나누면 얼추 한 예를 들면 5, 6만 정도 안 되겠습니까? 당일투표가 좀 더 많을 거고. 수원시 정의 영통구 구민들이 4박 5일 차이를 두고 수만 명이 투표를 하면 수만 명이면 통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표본 집단인 거죠. 3%까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차이값이. 대개 0이나 1이나 2%가 이길 거라고요. 아마 내 생각에는 수만 명 정도가 되면 0.0 얼마 정도 몇 퍼센트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런 뭐가 나왔습니까? 10%대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8개 동에서 나왔다가 수십 개의 투표소에서 다 10%대 격차를 냈다는 것이죠. 더 이상한 것은 미래통합당 후보와 다 마이너스 10% 정도의 여러분들 격차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걸 보고 사람이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의심을 갖게 되고 의문을 갖게 되고 그걸 가지고 뭘 하게 되죠? 원인을 추적하게 되지 않습니까? 과학적 사고의 여름 기반은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결과가 지금 수원시청에 박강훈 후보가 받은 이런 차이값이거든요. 이 차이값을 갖고 사람들은 당연히 원인을 찾게 되는 것이죠. 공병호 TV가 그동안 내보낸 모든 방송은 뭘 위한 겁니까?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이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정권을 무슨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과학적 사고를 해야 되고 과학적 사고가 익숙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황당한 결과가 나왔으니 이 황당한 결과의 원인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시영시값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보면서 시영시값에 여러분들 연성동 같은 경우는 플러스 14.5%가 여러분들 민주당 후보가 나왔고 마이너스 13.8%가 여러분 통합당 후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연성동 바로 밑에 과림동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4.5%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10.5% 이런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값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야기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합리적 사고를 과학적 사고를. 이 같은 결과를 놓고 0에서 3%가 나와야 되는데 10에서 20%가 이런 플러스 값, 마이너 값이 나오니 원인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뭐죠? 한쪽은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당일 투표가 정상이면 비정상이 뭡니까? 사전투표인 것이고. 그런데 지금 값을 보게 되면 뭐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일 투표는 정상투표였고 사전투표는 비정상투표였다. 이렇게 우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사를 통해서 추론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추론을 만족하는 모든 결과들이 지금 다 여러분들 오늘 수십 군데 보지 않습니까? 이게 시흥시흘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게 안산시 단원굴 갑입니다. 똑같은 일이 전국에서 200몇십 개의 지역구에서 다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김남국 철음으로 이렇게 요즘에 이름을 날리고 있는 김남국 의원 결과입니다. 이 철음에 보시기에 맨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철음에는 모두 다 다섯 개의 동으로 이루는데 호수동에 여러분들 김남국 민주당 후보가 안산시 단원굴에서 여러분들 사이로 총선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몇 프로 차입니까? 플러스 13.7%입니다. 그다음에 조치동에서는 14.2% 플러스입니다. 대부동에서는 플러스 7.8%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고잔동에서는 플러스 9.6%입니다. 그다음에 중앙동에서는 플러스 11%입니다. 이런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는 여러분들 호수동에서 마이너스 13%. 조치동에서 마이너스 13.4%. 대부동에서 마이너스 7.5%. 고잔동에서 마이너스 5.4%. 중앙동에서 마이너스 몇 퍼센트입니까? 마이너스 8.3%, 마이너스 9.3%가 어떻든 이 표시가 나와있네요. 이런 표가 나왔는데 의심 가지지 말라. 의문 제기하지 말라. 그냥 우리만 믿고 따라라.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시대가 참 악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말 참 다른 걸 몰라도 뭐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관찰이 너무나 시한해가지고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는 그런 고함을 치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면 군산지암.